1인부터 아 아 아 아 죄송 아니 너무 왜 가는 걸 잡수 니까 아 니들은 이런 게임 피우지 마라 으 으 으 으 개꿀잼 협복 놔두고 왜 으 으 으 으 기가 아 만원 감사합니다 천원이라고 했나 저거 아 만원 감사합니다 크크크크 님 아 뭐 참아 아 빠게마입니다 이 점파는 사실 제가 너무 너무 질게 미었고 으 제대로 하도록 하겠 니들은 입으로 피지마라 아... 너무 멋있다 저.. 저 너무 많이 피워가지고 상자 180개 지금 쌓여있잖아 그... 히어스값 오르기전에 산 거죠? 사재기한 거죠? 아유... 그냥 긁어보았죠 돌아다니면서 아 이거 무조건 이겨야되요 빠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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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좋지? 자전거 끌고 옆동네까지 가서 긁어보았습니다 우리 또 서광포샤님 밴해야되요 아바투르? 아 아바투르 하지말지 전판에도 없었는데 진거 보면은 무조건 해야되요 켈투자들도 지금 밤바님 저격 밴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운영캐 금지입니다 올밴 운영캐 하면 그거 뭐죠? 그거? 그거 있잖아 전문영어 그거 전문영어 있잖아요 몰스팅입니다 아 몰스팅 고맙습니다 이야 가로씨 나왔네 지상열주죠 게루씨? 게루씨 굿 이거 레오릭 하셔야겠는데 제가 할까요? 네 제가 레오릭하면 감당 못하실건데 근데 일단 누더기랑 누더기부터 하고 두개 고르는거에요? 네 질러하나 질러하나 하는게 좋을거 같은데 금해를 가져올까요? 어 금해도 좋죠 왜냐하면은 그거 싫테메요 지금 그거 하기싫어가지고 아 금해하기싫어서 간거잖아요 무기 예 발라 하세요 그럼 발라 발라 가져오세요 제가 금해할게 금해? 아니면 나중에 제가 굴단해도 돼요 탱커 하셔도 돼요 피디즈님 피디즈님 주 주 캐릭 탱 아니에요? 너도 탱이죠 일단 저는 올라운드니까 제가 나중에 맞출게요 아 든든합니다 소도 다이브찍고 운영되죠 그니까 이런식으로 하면 돼요 데스메탈 할거같이 해놓고 클릭 미스로 그 다이브찍었다고 하면 대충 변통이 되죠 어우 MP도 오래걸리시네 다이브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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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또 리밍 아 쫀득니임 리밍은 알죠 리밍은 제가 죽일 수 있습니다 이걸로 아 좋습니다 지금 벤이에요 네 알아요 다급해하지마세요 시간 많습니다 레오리 아니다 레오리건 배낼 필요없구나 힐러? 힐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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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쪽 뭐했지? 티란데? 발라? 아우렐? 이주아비면 음 선하 아니면 저쪽 아까 힐러 뭐했죠? 말퓨리온이요 티란데야죠 열받아 올빼미로 자꾸 견제 아이고 순둥이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제 폴더 인사받으세요 호스팅 있으십니까 폴더 인사 폴더 인사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아하 스투코프 하지마세요 스크? 아 근데 이거 뭐할까요? 레오리 갈까요? 어 레오리 밴드했네? 어 네네 밴드하겠습니다 아 방프나네 말텔 또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레가.. 레가르나 우서 가지고 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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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까요? 딜러 숨겨? 아예 이렇게 하시죠 웃어.. 웃어줬죠 빛은 그 누구도 버리지 않는다래 그러면 탱디를 다 가져왔으니깐 상대 뭘 어떻게 생각해도 애매하죠 악 여러분 일어나서 몸 부세요 으흫 적주.. 누 обс 적주요정 쉬운 장맨 빨라 빨라 유연하시네 paired 깨시안 어 그르면 스킬디러어야 되는데 제가 그맥을 가쳐가지어 우리가 그게 없어서 그래 CC가 없자나요 그래서 깨시아 하 논거예요 그럼 CC 듬뿍 CC 듬뿍 얹어 토핑 좀 해주세요 CC 듬뿍 네 제가 골라서 스왑하죠 밤바님 그거 잘해요 네? 그거 잘해요 이거요? 어? 이거 제이나 해야되나? 어 제이나 잘해요 제이나 괜찮을 것 같아요 스왑하시? 골라서? 근데 할 줄 모른다며? PDG님 근데 제이나 보단 금액이 나아요 니 시키는 마키님 이 사퇴가 될 때까지 어떻게 뭐하시는 겁니까? 우서만 고르면 끝이에요? 아 기가 차서 정말 지원가 아니십니까 포지션? 지원가는 뭐하셔야 돼요? 팀을 지원하셔야 돼요 지원 하나도 안하고 계세요 지금 안되겠어요 하루카님 경고 이래 드립니다 경고 받았잖아요 아 진짜 니시키노님 하하하하 하루카님 경고 1회 드릴게요 경고 받았잖아요 너무 히오씨 방송할때만 하세요 경고 1회입니다 니시키노 마키님은 꾸준히 하시거든요 내일부터 하도 한판 더 탑니다 예? 예? 전원경고입니다 연좌재에요 전원경고 아아아아 오카님 뭐하시는거에요? 아 진짜 자 벌점 1점 10 그거 빨리 그 받은거 그거 하세요 저 누구누구는 뭐 그 있잖아요 이 판 이기면 몰수 몰수승이죠? 성병 PDG 벌점 1점 부여받았습니다 성병 PDG 벌점 1점 부여받았습니다 정성 아 원피인이네? 저도 연좌재로서 저도 부여받았으니까 할게요 침청맨은 벌점 1점 부여받았습니다 아 원피인이네? 침청맨은 벌점 1점 부여받았습니다 이기면 전투 시작하자 씨ickets 하도카 1병은 벌점 3점을 부여받았습니다 윗 이식키노마키 신병을 벌점 13점을 부여받았습니다 아 씨앗 시작하자 현재 1위 자 합시다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지면 안 돼요 지면 저 운합 못해요 순둥이님 깨남버실수도 있어요 부끄러운 경기 보여드리면 안되요 부끄럽지 않은 어 잠깐 오케이 길 막았어 아 한번 볼 수 없나 이거 피하고 피하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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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정말 못해 누구야 나 따라온 사람 제인 아니야? 아니 진짜 아니 뭐하시는 겁니까? 먼저 죽어서 출석약을 냈잖아요 그 변명이라고 하시는거에요 지금 흐흐흐흐 그럼 저 저 패시브를 제가 어떻게 합니까 게임중에 버그패치 뭐 버그패치 신고나요? 너프해달라고? 이미 있는 패시브도 어떻게 합니까 저거 아 리밍이 아닌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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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안내려왔어요? 아 아 레벨 경치 좁혀야죠 안되겠구만 미드로 내려와서 딱 훑어먹어주면서 내려오는 센스에요 이런거 안됩니까 안됩니까 그랬으면 제가 다이아를 갖겠죠 게르시 아 게르시 게르시 계속 볼 수 있어요? 깊은데? 어? 되나?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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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안돼.. 어.. 나이스! 굿자 어.. 솔킬입니까? 맞딜을 좀 힘들죠 설마 솔킬? 저 사람.. 첨판하는 사람이라고.. 아래 아래 뭐야? 아래 아래 달려가 그 멍멍이 달려가세요 멍멍이 댕댕이 갑니다! 아니 이분들! 왜이래! 제정신이 아닌데 다들? 흠니그 잘해놓고 대전까지.. 흠니그 잘해놓고.. 흠니그 잘해놓고.. 흠니그 잘해놓고.. 흠니그 잘해놓고.. 흠니그 잘해놓고.. 흠니그 잘해놓고.. 흐흠.. 흠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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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쫄드님 되게.. 열받게 잘하시는데? 1윽 지금 갈렸어요 포커싱 아소스 먼저 때려야되나요 이걸? 아아아아 못살아 나왔다 리밍이 키워 리밍이 키워 리밍 리밍 리밍부터 아아 어? 아니 너무 왜 가는 걸 잡습니까? 죄송 안되겠구만 포커싱이 아무도 안돼 하덱이 예전 같지 않은데? 탱커가 외치세요 포커싱 안되겠어요 당장 리밍은 앞에 있는데 어디까지 들어가시는건데? 눈물 물라고 이거 먹자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거 아마 상대가 웃고 있을건데 춰야될겁니다 막죠 아래 내려볼게요 아마 자기꺼 먹으러 가기 급급해요 제가 탑을 한줄 태웠습니다 굿 대기하고 있다가 잡을 준비할게요 탑 탑 탑 그메인 가주시고요 네 다소스 안보여요 내려갈 수 있습니다 다소스 안보여요 내려갈 수 있습니다 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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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소스 다소스 아.. 위에 호방 붙고 있는 거야? 빨리 잡아봐야 돼 빨리 잡아봐야 돼 이 중이었죠 아이고 뭐야 아우 뭐야 재단이 솟아올랐다 지금 활성화 아우 너가 헬스가 없는데? RTL님 들어오세요 어? 저 리밍 깼어요 추천했습니다 아 아 큰일 났다 아 나도 죽었다 RTL이 탱커를 먼저 녹여야 되는데 아 저 탱커부터 잡아야 돼? 뒷라인 묻는 게 아니고? 네 상대 뚜벅이들 위주로 이거 묻혀가지고 흡혈하시면서 아 알았어요 이번에 폭 이깁니다 저 서스 앞라인부터 하라는 거죠? 그냥 상대 앞라인이랑 뒷라인 사이에서 이제 최대한 많은 상대를 패시브 묻혀주시면 돼요 참 죽기 역할 얘기하라 아니 어저께 느그가김치님 하는 거 보니까 아 막 앞에 넣었다 뒤에 넣었다 하길래 앞에만 넣으셨어요 아니지 뒤에만 넣었지 아 이거 먹고 그래 난 리밍 리밍 쫓아내는 것만 지금 아 고발 아 고발 야들아 그래서 그 핵 잠수함인가 뭐시게 서친틀브 볼 수 있다 이거지 왜 안 녹냐 아 같이 죽었어요 리밍이가 아니요 싸울 수 있어요 오케이 펑타 때려 펑타 안 둘? 하나 둘게 잡을 수 있다 잡을 수 있다 잡을 수 있다 잡을 수 있다 하면 된다 여러분들 집중하시면 돼요 이렇게 집중하시면 돼요 이거 어디 가십니까 이거 입지다 할 수 있다 나는 할 것이다 할 수 있다 난 할 것이다 이거 물리 방어를 증가하겠습니다 왜냐 키를 안 눌러도 돼요 물리 방어를 증가 으아 지금 가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우무는 없어요? 없어요 오 잠깐 너희 미용한데 할 수 있죠? 네 혼자예요 제이나가 없는데 위에 거만 좀 카시아도 위에요 카시아 궁도 없어요 어 왜 아무도 없지 어 미드 먹고 아래 시간 끌어요 어 먹었어요 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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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안되나? 가로씨 내려가요 아 오케오케 어 먹었다 먹었다 뒤에 먹었어요 굿굿굿굿 수방이랑 힐 다 있어요 지금 어 오케이 나도 안되네 아 죄송 롤인줄 알고 하하하하 상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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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하 가로씨 여기 가로씨 여기 우리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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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 난 미드 먹을게요 아니 넣고 먹어야되나 이거 어 한명만 가서 먹고 이거 넣으면 되는데 아이고 아이씨 어 어 저거 궁 뺐다 탑할게요 탑라인 어 위험한데? 지금 아나 없어요 지금 4대4에요 어 밀어줬다 너무 많아 아 저 버려요 버려요 오케이 아이고 안방이면 죽겠는데? 아 그냥 빼요 그냥 빼요 안방아 내가 없으니까 안되는거 같은데 아 너무나 남았네 정확히 갑시다 잘 활용해라 위로 올라오실래요? 뭐야 다 적어왔구나 어 여기 바텀 막아야돼요 바텀? 대텀 나오세요 대텀 나오세요 아 이거고 우두가나? 지금 우두가나야? 아이고 똑같다 어 위로 올려나? 우두는 안갔네 이거 제가 먹어볼게요 이거 가도 돼요 어? 구멍 혼자서 찍을 수 있네? 지금 저쪽 승혁 알기로 있다 뭐야 우두가 안집어요 제가 없어서 자리상치 아 너무 갈렸는데 복무 아 으응 녹여요 녹여 녹여 녹였어 나이스 나이스 다 맞섰어 아아아아 아아 아아아 아아 마나 없어요 리빙 윌리윙 힐러 없어요? 우리가 싸워면 불리해요 저 집을게요 그냥 윌리윙 망아 없어서 안 되겠다 안 되겠다 피가 너무 없다 오케이 나이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오빠 침착 스타일 안되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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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 와.. 빡센데 정비하고 꼬박 마우스 우진 안되겠지 우진은 자기가 피가 너무 없어서 아 안됐네 나 한타 볼 수 있을 것 같아 아 저 경고 1위에요? 아 갑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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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이스 오 됐다 오우 우졌어요 찌르기 우졌어요 잘해 우리 이거 갑시다 아래 막으러 가야죠 우리 두개있어 해골이 그래서 저쪽 막으러 가야돼 그러면 우드가면 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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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 밀고 백프로 내려간다고 내려갔죠? 카시아 버텀 3명 죽고 카시아 내려갔으니까 먹어요 어 요 아사스 어? 아 아깝다 먹읍시다 어 아래인데? 지금 가야돼요 갑시다 아 잃어버리게 아 아 왜 하필 아래라고 하고 아 이거 우리 진영이 탱커가 뒤에 있는데 그냥 들어가요 들어가서 막 어떻게든 아아 아아 한긋 차이 어? 뭐 있었다 아소스 아소스 앞에 있어 와 나이슨 데 워 오케이 먹은 거 뒤에 뒤에 오케이 이거 밀어버려 아래 밀어버리자 1x100 초기업은 빼고 공격 D-05 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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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퐁 퐁아가 밀어서 3점씩 6점 만들 수 있습니다 미드 한 명 저는 우리 거 먹을 거 같고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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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안 먹으셔도 돼요 미드 안 먹어도 돼요? 네네네 그냥 후방 밀어넣는 게 더 이득이라 조심하세요 다시 챙기고 카도씨 넘기는 거 조심 그램 못 보나? 다 죽었는데요 뒤에서 오는 거? 뒤에 또 있어 오우 살벌 우졌다 우졌다 또 살았어? 미밍이 또 살았다고? 오우 저걸 산다고? 아니요 우리 진짜 세 개 됐자 우리 저 부활할게요 우악 세 개 투성가다 다져 이제 아 근데 쟤도 하나 먹힐 거 같아요 지금 빨리 뛰어봐요 제일 가까워 안 먹었다 안 먹었다 안 먹었다 나이스 저 누를게요 네 시야 좀 아스 파턴 됐어 다른 녀석 이제 우둔 안 먹는데 탑 밀어버려 네 호박 넣고 계속 계속 돌려요 네 힘은 내 것이 될 것이다 제가 잡는 게 빠르니까 제가 잡을게 밟아 됐어 됐어 어 베베베베베베베베베 오우 베베베베베베베 우주 1분 아래에 이거 먹죠 가로시 없어서 먹을 수 있어요 카시아 탐 저 우리 거 먹고 있을게요 한 번에 같이 먹고 들어가는데 아 저거부터 먹고? 여기 왔었어 왔었어 같이 먹으면 돼요 여기 한 명 없네 오 주시 나이스 아 근데 리민 진짜 잘하신다 못 잡어 리민 리민 장 이거 집어넣으면 되잖아 저 부숴야 돼 네 오오 저 빤 오오 아 나이스 됐다 아이씨 잡고만다 이거 잡아 어 아 어 설마 그렇지 네 나이스 좀 아니였어요 이렇게 살면은 말이 안되죠 살면 아 운영캐 안하니까 이기네 우리가 하하하 하하하하 정정당당한 한타로 싸우자 정정당당한 한타로 싸우면 우리가 이겨 끝까지 싸우면 우리가 이긴다 끝까지 가면 우리가 이겨 하하하하 재단을 차지 나를 실망시키지 언제까지 운영 뒤에서 숨 하하하하 숨을 것이냐 언제까지 하하 이 영광을 여러분들께 드리 올리 하하 진짜 말 뒤에 오졌다 서리골이 한 번만 쳤어요 저 와 개똥쌌어요 진짜 서리골이 그 아까 엄청 터졌는데 중간에 그거만 그거만 쳤어요 다른거 다 답이 나갔어요 한 명도만 맞추고다가 내가 저렸던 건가 예 진짜 제가 보니까 아소스 때리라고 하는 얘기 듣고 하니까 이기던데 맞다 그때부터 이기신대 탱커 녹인다는거 이제 알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대기가 일단 대기님이 그걸 잘 땡기더라구 수고하셨습니다 티란데면 한 사람 누구에요 아니 아 괜찮아요 주케에요? 티란데? 우리 주케라서 한게 아니고 그 운땜이 맞은 아까부터 맞고 막 아이씨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거 짜증났었는데 하하하하 이런대로 홈페이지를 가득 채운 분이라서 아 수장님이 되시면 아이 그런게 어딨어 아닙니다 수장님이 되십니다 아 진짜 가만히 계세요 주케인지 몰랐어요 아니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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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뭐뭐 하세요 저요? 티란데요 티란데요 티란데만 하세요? 아니 아니 근데 아니에요 땅케 하면 됩니다 아 근데 티란데는 방송용 캐릭이 아니에요 복장이 좀 약간 그래서 그래서 밴 한거에요 불씨에 1일 밴 당할 수 있거든요 방송 그래서 아무튼 고생하셨구요 아 네 아 아 아 아 아